5. Nine-hands 만재야 우리 어디 가볼까? 만재야 우리 어디 가볼까? 비행기 다 고 만재야 우리 어디 가볼까? 에펠탑 에펠탑? 파리 가볼까? 파리? 우리 만드는 세계 여행주 에펠탑으로 출발! 에펠탑 어때? 에펠탑 어때? 여기가 파리야. 여기가 파리야? 여기가 파리? 왠지 샹평이 되는 것 같지? 샹평? 여기가 파리? 고리야? 샹평이 되는 것 같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